13. 아수라라 불리는 여인. 사마재형과 그의 부인 유형과 주와 그리고 소소는 멀리서 그의 장풍의 혀를 내두르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주와 그의 장풍의 내력을 금방 알아 차릴 수 있었다. 저자의 내공은 서역의 것이 아니에요. 중원의 내공이지만 그렇다고 정파가 아니라 사파의 내공이 틀림없어요. 13. 하지만 그 술법이 어딘지 모르게 독특하네요. 사마재형과 유현은 주와의 견식에 내심 놀라고 있었다. 주와는 무공이 약한 반면 이렇게 견식이 넓고 지혜가 총명하구나. 다시 구도사라는 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하하. 조형 당신의 무공이 났다고 한 소리는 아니었소. 하하하. 그는 경공을 살짝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 마차에 올라서서 그녀와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두 팔을 끼고 서서는 다시 그 조형이라 불리는 마부에게 소리쳤다. 조형이 물러서시오. 나 귀홍검 구 백천 이 귀홍수를 쓰기 전에. 마부는 움찔하면서 공격할 기세를 잃는 듯했다. 그때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가 낭낭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구도사. 당신이 나에게 저주스런 마공을 전수해주는 바람에 난 헤어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나의 정인이던 황사형까지 내 손에 죽고 말았어요. 난 간신히 이 무공을 패하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당신이 끝까지 방해할 셈인가요? 당신이 먼저 약조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해법을 알아내면 나를 순순히 놔주기로. 그들의 말은 무슨 말인지 일반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 워낙에 작은 소리였으로. 하지만 사마재현이나 유연같이 내공이 심화하거나 무공을 익힌 자라면 그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을 것이다. 흥긋된 당신이 그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랬던 거요. 성랑자. 조용히 나를 따라오시오.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그녀는 완강했다. 하지만 움직이질 않았다. 후후. 성랑자 당신의 마공은 내겐 통하질 않는다는 것을 모르시오. 후후. 마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뭔가가 가슴에서 웅클거렸다. 순간 왼손을 뻗어 그의 장법인 호룡장을 펼쳤다. 바람 이 한쪽으로 기우는 듯이 구백천에게로 날아가고 있었다. 구백천은 슥. 미소를 짓더니 왼손을 들어 한 번 휘저었다. 단제 안에서 밖으로 팔을 휘저었을 뿐인데 구백천 왼편으로 서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다. 사마재현은 그런 구백천을 보고 은근히 화간하기 시작했다. 무공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해치다니. 그는 중얼거리던 치를 떨었으나 그 소릴 구백천이 들었는지 장역을 써서 그에게로 날렸다. 사마재현 앞에 서있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 그는 얼른 사람들 사이로 해집고 나가 그 장풍을 그대로 받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가득하게 퍼져나가고 미소를 짓는 구백천 그리고 걱정이 되어 뒤슈다운 유연과 주하는 깜짝 놀랐다. 먼지 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 문이었다. 단지 주위엔 피투성이가 된 시신들만 이 있을 뿐이었다. 성낭자라 불리는 여인은 조용히 합장을 하며 명복을 비는 듯했다. 아직 명복을 빌어줄 때는 아닌 것 같소.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구백천은 내심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내 장풍을 막고도 멀쩡하다니. 보통 내 공을 지닌 녀석이 아니구나. 주아와 유연은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살아있다는 희망을 받자 안도해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다. 소소가 몸을 자신도 모르게 붕 끼웠다. 그러자 자신의 몸은 보통 어른들 키를 넘게 허공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남들은 그 경공을 부상경공이라 한다. 그 경공은 내력이 이만저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다. 그 부상경공의 경지에 이를 때쯤이면 웬만한 내 공을 갖고는 그를 상대할 수가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이 제 56살로 보이는 계집아이가 부상경공을 사용하자 놀라지 않을 무리민이 어디 있겠는가. 가까이는 유연과 주아가 놀라고 멀리는 구백천과 마부 그리고 그 성랑자라는 여인이 대경 실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놀라기엔 아직 일렀다. 소소가 외친다. 아빠, 엄마가 저 못된 도사에게 장풍을 맞았어요. 혼내주셔야 해요. 소소의 음성은 아주 우렁찼다. 도저히 저렇게 작은 몸집에서 나올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이 놀란 건 음성이 아니라 말을 하는 동안 시종 입을 한 번도 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표출해냈으니 그들이 놀라는 것은 조금 전에 10분지 1에 도 못 미치는 것이라 생각들 했다. 저 계집애 아비가 그 녀석이란 말인가. 실로 대단한 녀석이로구나. 딸아이가 저 정도니 그 녀석은 몇 배는 더하겠군. 그때 검은 물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구백천에게로 날아가고 있었다. 구백천은 놀라 쌍장을 내질렀지만 그 검은 물체가 200근도 넘는 바위라는 것을 알고 손을 거둬들였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바위 뒤에 사람이 날아오고 있었으. 니 그 사람은 조금 전에 자신의 장풍을 막던 그자가 아닌가. 그는 쌍장을 내밀어 그를 상대하려 하지만 바위와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얼른 바위를 발로 내리막았다. 헌데 그 바위가 바로 앞에 있던 성랑자에게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본 뒤 성랑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지 만지금은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을 느끼자 그녀의 아니 따위는 눈에도 없는 것이었다. 바위가 그녀에게로 다가와도 그녀는 시종 피할 줄을 몰랐다. 아니 피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실 그녀가 움직인다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잇었다. 그녀의 마공으로 인해 모두가 지금 그녀에게로 끌려오고 있었기 때 문에 그녀가 움직인다면 마차 뒤에 있는 장정들도 움직일 것이오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내들이 900천의 사술에 걸린 장정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 입번했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위기를 느낀 마부가 쌍장을 내밀어 바위를 쳐냈지만 쳐냄과 동시에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양팔이 부러지면서도 일각도 밀어내지 못했다. 그 는 몸으로 그 바위를 받으면서 부리진 팔로 성랑자를 밀쳐냄과 동시에 바위에 눌려 몸이 터져 죽고 말았다. 순간 마차 뒤에 있던 900천의 부하들이 그녀에게 달려드는 사내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사내들을 죽이면서도 시종 얼굴엔 무표정이었다. 유연히 이를 보고 화가 났음인지 아니면 그녀가 안쓰러워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헌데 이상하게도 유연히 다가가도 그들은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무사히 그녀를 데리고 나왔지만 뒤를 따르던 장정들도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다. 바위를 피한 900천은 손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었다. 젊은 녀석이 보통이 아니구나. 고맙소. 당신의 야비함에 실로 탐복했소이다. 900천은 발끈했다. 그러나 허허 웃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래 당신의 사부는 누구시길래 이처럼 오묘한 장법을 가르켜 주셨나. 사부 하하하 내겐 사부가 없소. 나 스스로 풍랑 속에서 터득한 것이라오. 느끼지 못했소. 나의 내공은 음양이 화합되어 있음을. 그는 그제서야 그의 내공이 어떻게 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시 내공은 음양이 화합할 수 없는 것인데 어째서 화합을 시켰는지도 의심이 들었다. 후후. 그렇다면 이 장법을 더 받아보거라. 900천은 쌍장을 날리면서 동시에 입을 약간 벌리더니 혀를 살짝 내밀었다. 슉. 하며 입에서 암기가 발사되었는데 수년 동안 파도 소리를 들으며 무공을 익힌 사마재현에겐 그 암기 소리가 마치 돌멩이가 날아오는 듯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쌍장을 휘두르면서 식지를 뻗어 그 암기를 튕겨냈다. 그리고는 다시 쌍장을 합세해 그의 가슴팍을 노리고 쳐들어갔다. 그는 권술과 각술엔 기초가 탄탄했으나 모두가 무예를 익히는 사람이라면 기본으로 익히는 것들 뿐이었다. 하지만 워낙 기초가 건실하다 보니 그 권법이 그대로 그의 옆구리에 적중하고 말았다. 구백천은 그의 권법에 오묘한 변화가 있을 줄 알고 허초를 폈으나 오히려 변화 없이 정권으로 찔러올 주름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만 그의 주먹에 맞고 말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찌를 옆구리에 있는 장무녀를 눌리고 말았다. 그렇게 위험한 혈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아픔에 잠시 주춤하고 말았다. 그는 상대가 다시 공격해올까봐 얼른 한걸음 물러서며 일깔했다. 내놈이 저 아수란형과 상관이 있다고 대드는 것이냐. 그가 내뱉는 말에 군중들은 웅성거렸다. 아수라는 서역은 물론 중원에서도 널리 알려진 마녀였다. 사람 죽이기를 팔이 잡듯 개미발듯 해치운다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사마제어는 아수라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지금 상대가 화술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고 생각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일단 후퇴를 하고 나서 생각하자. 귀홍귀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는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 그러자 성랑자의 호위병이었던 장정들이 모두 그의 뒤로 가서 질서정연하게 섰다. 오늘은 내 방심하다 당하고 말았지만 다음번에 만날 땐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후후후. 성랑자. 당신이 아무리 패공법을 안다고 해도 상대를 그리 쉽게 구하진 못할 것이다. 언젠가는 나를 찾아오겠지. 후후후. 그의 경공술은 결코 약불 것이 아니었다. 대단한 경공이었다. 성랑자라는 여인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 옴을 느꼈지만 아무런 맥없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여전히 주위에서 사내들이 달려들고 다투고 있었다. 유연과 주안은 자신의 힘으로는 막기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순간 유연이 자신이 쓰고 있던 검은 갓을 벗어 그녀에게 씌웠다. 그러자 서서히 그들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유연의 추한 얼굴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멀리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각이 적중한 것이었다. 사마재현이 다가와 그녀에게 귓속말을 했다. 조용히 이곳을 빠져나갑시다. 날 부축해 주시오. 유연은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당신 부상을 입었나요. 저 늙은 놈의 장력이 보통이 아니더군. 한 번만 더 맞닥뜨렸다면 내가 패했을지도 모르지. 유연은 그를 한쪽 어깨로 부축하며 그 거리를 빠져나왔다. 주아는 그 성랑자를 부축해서 함께 거리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갈 곳은 마땅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유연은 급히 아무 여관에 들어가 방을 달라고 했다. 죄송합니다만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거라도 주시오. 그치만 소소가 그 점원의 눈치를 빠르게 읽었다. 엄마 아빠가 피곤해 하잖아요. 소소가 유연을 엄마라 부르고 힘들어하는 사내를 아빠라 부르는 것을 보자 점원은 그제서야 방으로 안내했다. 방엔 침상이 하나뿐이었지만 45명은 거뜬히 잘 수 있는 큰 침대였다. 소소는 얼른 대야에 물을 담아서 갖고 왔다. 유연은 침대에 남편을 눕히고 혼절해 있는 성랑자를 눕혔다. 유연은 점원에게 심량이 나되는 은자를 던져주며 저녁도 가 저 다 달라고 부탁했다. 점원은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고 나갔다. 유연은 얼른 남편의 맥을 짚어보았다. 언니 서방님의 상세가 어때요? 하 걱정할 건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이 아가씨는 어쩌죠? 주안은 그녀에게 은근히 화가 났다. 한 칼에 죽여버렸으면 좋겠지만 이 아가씨도 그 구도사란 작자에게 이용당한 것 뿐이잖아. 동생 우리 이 아가씨를 구해서 그 구도사에게 복수하는 것이 어떨까? 원래가 장난기 많은 유연이었기에 이런 생각을 해낸 것이었다. 주안은 잠시 생각했다. 그 구도사 때문에 서방님이 상처를 입었으 니 그 도사놈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아가씨도 언젠가는 화근이 될 텐데. 유연은 주아가 잠시 생각하는 동안 성랑자의 맥을 짚어보았다. 간간이 뛰는 것이 아주 위험한 수위였다. 이 아가씨의 내상이 이만저만 위험한 것이 아니구나. 그 구도사놈이 악랄한 수법을 쓰다니. 언니 아마 이 아가씨에게 귀혼술법의 매체로 이용했던 모양이에요. 귀혼술법의 매체라니. 귀혼술법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법술이에요. 헌데 그 보호하기 위한 사람은 어느 특정한 매체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 매체가 이 아가씨라는 말이죠. 그 매체를 통해 그 귀혼기들을 숙성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아가씨는 남자들을 끄는 마력을 부여해 주어서 그 남자들을 죽이게끔 귀혼기를 조작해서 귀혼기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유연은 주아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그 귀혼기라는 것이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버릴 수 없게 되었다. 그 구도사가 이 아가씨의 마력을 회수해 감으로써 그 마공은 줄었지만 없어 지진 못했어요. 그 폐공법은 그 시전한 도사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였다. 소소가 유연의 손을 잡고는 시선을 끌며 말했다. 엄마 이 아줌마가 계속 뭐라고 말하는데. 유연은 소소에게 상대편 생각을 고스란히 읽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주아는 소소의 그런 능력은 전혀 본 적이 없었으며 오늘 몸을 띄우는 부상경공과 고함 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등의 몇 가지 능력만 보았을 뿐인데도 실로 놀라움이 적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까지 말하려 하자 그 놀라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유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소소는 성낭자의 손을 잡았다. 순간 소소가 몸을 약간 떠는 것 같더니 이내 음성이 바뀌었다. 유연과 주아는 깜짝 놀랐다. 이혼대법 이혼대법이란 것은 법술을 하는 사람도 시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소소같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시전하는 것을 그 누군가가 본다면 실로 엄청난 파문이 일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지요? 소소의 입에서 그녀의 음성이 흘러나오자 유연이 대답했다. 여긴 여인숙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유연의 질문에 순순히 답하는데 다시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녀가 거짓을 하는지 사실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구백천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공을 익히게 되었어요. 난 그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흐흐흑 유연은 그녀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도와주고 싶었다. 주아가 순간 외쳤다. 당신은 처녀지신인가요? 그래요. 수공사를 갖고 있어요. 유연이 그녀의 왼팔을 슬쩍 보자 붉은 점이 곱게 나있었다. 당신은 폐공법을 알아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죠? 폐공법은 제 수공사를 없애는 것이지만 아무나 이 수공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저 역시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얘기할 줄은 몰랐는지 이내 놀라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제 수공사는 구백천의 마공으로 이내 생겨더요. 그 만이 제거할 수 있지만 전 그의 마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행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녀의 음성은 아주 가늘었지만 또렷이 말했다. 유연이 말을 가로챘다. 그 방법이란 게 뭐죠? 그 방법은 음양의 내공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는 것은 유연도 아니오 그렇다고 주아도 아니다. 잠시 기력을 되찾아 정절을 하려던 사마재현이었다. 유연은 사마재현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고는 얼른 그에게로 다가갔다. 여보, 저 아가씨는 그 구도사의 술수에 걸려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유연이 이렇게 말하자 놀라는 것은 자무사 마재현 뿐만이 아니었다. 주아가 가장 놀라는 것이었다. 질투심 많던 언니가 어쩌면 스스럼 없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언니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스스럼 없이 서방님을 양보해 주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도 질투가 심해서 그럴까? 그녀는 방긋 웃으며 사마재현을 향해 말했다. 서방님 저도 부탁드릴게요. 성랑자를 구해주세요. 사마재현도 내심 달갑지 않았다. 무릇 사내들이란 계집을 취하면 취할수록 색이 빠지는 법인데 사마재현은 여인을 취하면 취할수록 심한 자책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가 유연이었고 두 번째가 주아였지만 더 이상 여인을 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째 부인들이 더 성화를 부리니? 유연은 남편의 눈에서 거절의 뜻이 영역히 나타나자 희비가 교차되는 듯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제가 중독되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스스럼 없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 아가씨의 생명이 위험해요.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뿐이에요. 음양의 내공을 가진 사람은 그땐 난 홀몸이었소. 하지만 지금은 당신과 주아를 그가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말하자 주아가 다시 가로챘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지난날 의술은 곧 인술이라 하셨잖아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구하지 않음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시나요? 주아가 그렇게 힐책하며 그에게 다그쳤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처녀지신의 몸을 어찌 함부로 다룰 수 있단 말인가? 동방예법에 따른다면 그리 골치 아픈 일은 아니다만 중원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단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여자를 아내로 마디했다고 한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동방예법 자기가 자란 곳에 결혼풍수분 중원은 물론 동영관은 판이한 관습이 있었다. 동방에서 한 가장이 아내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일부일처가 있는가 하면 일부삼처도 있다. 하지만 일부일처는 보기가 아주 드물었다. 대부분이 일부삼처 사처를 거느리고 잊었다. 그들이 이렇게 혼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관습탓도 있지만 사내들보다 여인들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었다. 사내아이의 출산율은 10분지 1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동방의 여인들은 사내와 정을 통하고 나면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마재현의 연인이었던 수아인 것이다. 당시 사마재현은 동방의 관습을 잘 알지 못했었다. 다만 수아를 아끼고 마음속으로 좋아해서 수아의 몸을 그리 쉽게 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당시에 수아와 혼례를 올렸다면 아무리 세교육 이 남달은 성주라지만 남의 아내를 함부로 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습 때문에 수아를 잃었기 때 문에 남달리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었다. 헌데 중원에 와서 유연을 동방관습으로 인해 아내로 맞아들였고 뒤에 수아 또한 아내로 맞아들였었다. 자신이 부정하는 관습에 얽매이는 것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것이었다. 연하 네 우리 동방관리에 따르면 남녀가 화합하면 반드시 부부로 매즈라 했소. 이러한 일은 그리 쉽게 결정할 일이 못 되는구리요. 여보 서방님 내가 그녀를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하오. 그리 되면 난 세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주아와 유연이 그의 말을 잽싸게 가로챘다. 저희는 괜찮아요. 주아와 유연은 너무나도 동시에 외쳤기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잠시 머금고 다시 남편 삼아재현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좋아 두 사람은 일어나 소소의 손을 잡았다. 소소는 그제서야 성조화의 손을 풀고 정신을 차렸지만 이내 유연의 품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삼아재현이 성조화란 여인을 보고는 실로 대단한 마공을 지니고 있다고 내심 감탄에 맞이 않았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져 나오는 이상한 향기가 삼아재현을 유혹하는 듯했다. 그는 침상의 천을 풀어헤쳤다. 그러자 침상은 천으로 밖에서 안을 자세히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의복을 벗어내고 있었다. 하에 하나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자 그는 손을 그녀에게 롯 벗어 그녀의 옷고름을 풀어내렸다. 여인의 옷에서 아주 근사한 향기가 퍼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겉옷을 모두 벗기고 속꽃을 막 벗기려는 순간 삼아재현의 귀에 사사 하는 기와짱발른 소리가 아주 가늘게 들려왔다. 그는 그 경공을 보고는 구백천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의 경공이 보통이 아님을 그는 조금 전에 겪었기 때문이었다. 흥! 내놈이 이 아가씨를 거두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구나. 내놈에게 이 아가씨를 넘겨주면 넌 또다시 그 마공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치겠지.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다보며 다시 중얼거렸다. 내놈이 지금 나타난다면 이 아가씨는 곧 숨이 멎을 텐데. 이때였다. 그의 귀에 아주 조그맣지만 그 구백천이 중얼거리는 말소릴 들을 수 있었다. 흥! 이놈의 계집년의 수공사를 취할 수 없다면 저 놈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려야겠다. 삼아재현은 그녀의 왼팔에 있는 수공사의 내력을 알 리가 없었다. 이 수공사에는 무공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은 음양내공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어 힘이 있었다. 만약 내력의 심우한 자가 이 수공사를 가진 여인을 취한다면 그것은 곧 천하의 둘도 없는 내공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음양의 힘을 가지지 않은 사내가 이 수공사를 갖게 된다면 그 여인은 모든 공력이 고깔되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사내의 내력이 약하다면 사내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삼아재현은 순간 이지가 떠올랐다.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의 속곳을 벗어내었다. 그때 구백천은 처마 끝에 거꾸로 매달려 창틈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내력이 보통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었다. 저 녀석이 구백천은 손을 쓰려고 내력을 운집하고 잊었다. 여차하면 뛰어들 태세였다. 삼아재현은 몸을 움직여 그녀의 몸 중심부를 향해 양기를 밀어넣었다. 구백천은 대뜸 뛰어들려고 손을 뻗으려 하다가 잠시 멈칫하면서 손을 걷었다. 흥! 그 수공사를 아무나 업일 수는 없지. 하지만 저 녀석의 내력도 무시 못한단 말씀이야. 흐흐! 하지만 음양의 길을 가지지 못한 사내라면 오히려 길을 빼앗겨 버리지. 너희들은 죽기 전에 실컷 즐기게 이 노부가 봐주마. 2층에서 방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아래층에서는 유연과 주아가 서로 근심어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14. 남장여인 유연은 일전에 주아의 예견을 들은 적이 잊었다. 앞으로 서방님의 여복이 많아 어쩌면 모두 서방님을 따르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 벌써 그 예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성주아가 나타나 벌써 그 천머리를 장식하지 않았는가. 언니! 아! 왜 그래?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세요? 아! 아무것도! 주아는 유연히 남편을 생각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담담하게 있을 뿐이었다. 어쩜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언니 전에 말씀드렸었죠. 서방님의 여복은 예측불허한다고. 유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방님의 여복은 아마 황제도 따라오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는 제법 고상하게 생긴 의복을 한 사내가 주아를 힐끗 쳐다보며 그녀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황제의 여복은 그 권위가 높을 진대 저 서방님이란 작자는 어떤 사내길래 여복이 황제도 못 따라온다고 할까. 흥 저런 추하게 생긴 계집들이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지. 주아가 끝말에 부정을 달자 유연은 황급히 주아에게 물었다. 하지만 뭐지? 주아는 유연이 다급하게 묻자 잠시 망설이 는듯 말을 쉽게 못했다. 그러나 유연의 재촉을 받자 그제서야 말문을 열었다. 서방님은 여복이 천상천녀까지 취할 운명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서방님께서는 상처를 한 번 받아야 할 상처라면 서방님의 운명엔 그 흉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흉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실로 이상하여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언니 유연은 잠시 생각하다 방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머리에 떠오른 한 사람 바로 수아였다. 그녀가 그의 흉명을 대신하여 주었구나. 언니 그녀라니요. 유연은 주아에게 사마재현의 연인 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주아는 그녀가 사마재현을 위해 자결했다는 말을 듣고 와 하는 탄성을 내질렀다. 동시에 구석에서 술을 혼자서 마시고 있던 사내도 와 하는 탄성을 내뱉었던 것이었다. 비록 유연과 주아는 그가 안중에도 없었지만 소소만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음을 그 사내는 알지 못했다. 밖에서 지켜보던 구백천은 몸이 근질근질해오는 것이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두 눈을 불하려 방 안에서 펼쳐지는 방사를 보려고 했지만 침상에 처진 천 때문에 그들의 방사를 제대로 훔쳐볼 수 없었다. 다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여인의 교성만을 들으면서 흥분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에이 이거 미치겠구나. 저놈의 방사술 이 대단한 모양이구나. 다 죽어가는 전현이 저렇게 교성을 질러대는 것을 보니 사마재현은 서서히 양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모든 신경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구백천에게 향해 있었다. 저자가 뛰어들어와 나와 이 아가씨의 생명을 노린다면 영락없이 빼앗기고 말 것이다. 저 놈은 지금 이 아가씨를 없애려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수뿐이겠구나. 그는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며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인연이 내 양기를 모조리 빼앗아 가는구나. 이 소릴들은 구백천의 앞면엔 미소가 퍼졌다. 사마재현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몸은 시종일관 그녀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나의 일장으로 곱게 보내주마. 그는 원중근경의 술수로 아수라 성주화에게 일장을 뻗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밖에 있던 구백천은 하마트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내 손을 빌리지 않고도 없앴스니 되었구나. 지금 기진맥진에 있는 틈을 타서 놈을 공격하면 놈을 쉽게 죽일 수 있겠구나. 흐흐흐 그 소린 매우 작게 들렸지만 신경을 곤두세 우고 있던 사마재현이라 그 소릴 금방 들을 수 있었다. 낭패다. 이 술수가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격 이되다니. 그는 꼼짝달싹 못하고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그자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아니다. 내가 놈을 죽인다면 공연이 내 손만 더러워진다. 그래. 송공자에게 알려 놈을 죽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흐흐흐 사마재현은 그의 말에 화가 나서 대뜸 소리 지를 뻔했다. 하지만 그가 소리 지르려는 순간 자신의 혈도를 누군가가 눌러버렸던 것이다. 구백천은 조용히 그곳을 벗어났음을 알자 그제서야 막힌 혈이 풀렸다. 사마재현은 누가 자신의 혈을 소리도 없이 막았는지 궁금해 얼른 고개를 돌려보았다. 순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가씨가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살며시 미소를 띄우고 있지 않은가. 그는 아직도 그녀와 한몸이 되어 있던 것임을 알자 자신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소저 미안하오. 당신을 살리려고 어쩔 수 없었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팔을 바라다 보았다. 수공사가 있던 자리엔 깨끗하게 지워져 버려 매끄러운 살결만이 보일 뿐이었다. 소저가 나의 혀를 짚었소. 그녀는 수줍어하는 듯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마공으로 사내들을 끌어들이던 마공이 없어졌는데도 그녀에게서 시종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마공 때문인 줄만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마공이 없어졌는데도 이 정도이니 마공이 잊었다면 나 역시 현혹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녀의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양기를 그녀의 몸에서 걷어들였다. 그녀는 아직도 그를 쳐 다볼 만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남자 앞에서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기가 몇 년 만이던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침상 밖으로 나가 옷을 주섬주섬 주서 입었다. 그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소저 옷을 입고 날 따라 오시오. 그는 잠시 침상 밖에서 기다렸다. 곧 침상에 처진 천이 거치고 얼굴에 화사한 웃음이 가득한 꽃밭을 논의는 소녀같은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뇌질렀다. 실로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워 뇌질렀던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기운이 없었던지 주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얼른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고마워요. 그는 그녀를 데리고 아래층으로 나란히 내려가고 있었다. 소소는 내심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내에게서 눈을 뗄 줄을 몰랐다. 소소는 그 사내를 보면서 그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읽고 있었다. 이제는 어디로 간다? 엄마와 아버진 나를 걱정하고 계시겠지. 소소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집을 나온 사람이구나. 소소는 독심술을 거둬들였다. 독심술은 거둬들였지만 그의 표정이 재미있다는 듯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소소는 생근 미소를 띄우며 그 사내를 바라보는데 그 사내도 소소를 바라보았다. 소소의 천연 덕스러운 웃음에 괜시리 당황하는 그였다. 아니 저 아이는 왜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걸까? 기분 나쁘게. 그때였다. 금융문의 대공자이자 주아의 오라버니인 곽부성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 여관을 우연히 지나다가 소소를 보고는 발길을 멈추고는 여관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유연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는 은근히 놀라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죽은 동생을 위해 삼대까지 올려준 것에 대한 인사라도 하고 싶었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즉시 그녀들을 향해 읍하며 말했다. 사마부인 그는 주아를 보고는 어떻게 말문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자 유연이 생긋 웃으며 말했다. 이 부인이라고 부르세요. 이 부인 주아는 약간 거추장스러운 듯 피하려고 했는데 유연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인사를 받았다. 곽공작께서 어찐 일로 순간 곽부성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주아의 안색도 확 달라졌다. 다행히도 이면 피구를 썩기에 망정이지야 미면 금세 발각되었을 것이다. 아 어쩌면 이리도 주아의 음성과 같을 수가 있을까. 마치 주아가 살아돌아온 것 같구나. 그의 눈에 슬픈 여운이 드리워지는 것을 눈치챈 주아가 다시 입을 다시 열려고 했다. 하지만 다시 못 볼 거라 믿었던 친오라버니를 보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곽부성은 그녀가 눈물을 글썽거리는 것을 보자 그 까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허나 곽부성은 예리한 눈을 지니고 있었다. 주아의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지 않음을 눈치채고 그녀가 가면을 쓰고 있음을 확실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 여인은 같은 이렇게 흉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은 굉장한 미인일 것이다. 하지만 왜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기려는 것일까. 주아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구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그 사내가 혼자 중얼거리는 듯이 말을 하며 사문 옆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추한 얼굴로 부끄러움을 타다니. 하하하. 그 소릴 들은 유연은 자신들을 비웃는 것에 화가 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그 사내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흥. 당신이야말로 여인처럼 생긴 사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자 그 사내는 슬그머니 몸을 돌려 유연을 마주 보았다. 그러면서도 술잔은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었다. 부인 진정하시오. 곽부성이 유연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상대편에서 그녀를 약올리는 언사를 그치지 않았다. 하하 부인의 성질이 저정도니 남편은 보지 않아도 알만하오. 주아도 그의 말투에 화를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유연은 더했다. 자신의 외모나 성과를 말한다도 해도 참을 수 없거니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은 더 더욱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왼손을 치켜세우며 대들었다. 쇠에 하는 차가운 바람이 상대편을 향해 나르자 그 사람은 술잔을 슬쩍 집어던지는 것이었다. 줌 하는 소리와 함께 술잔에 담긴 술만이 뻗쳐나와 유연의 얼굴이 뿌려지는 것이었다. 술잔을 던져 술만이 먼저 쏟게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 그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그 술로 인해 유연의 얼굴이 찢어졌는데도 피 한 방울 흘러나오지 않았다. 대뜸 그 사내가 술잔을 다시 거두며 말했다. 대단한 재간이 아닐 수 없었다. 하하 부인도 얼굴에 인면 피구를 쓰고 개쉽구만. 유연은 오른손으로 얼굴을 더듬었다. 왼쪽 뺨이 한 치가량이 술로 인해 찢어졌음을 알고는 상대편의 내공이 실로 자기 못지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일 그녀는 턱 밑 부분의 손끝을 가져다 대더니 있지.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인면 피구를 뜯어냈다. 그 사내는 깜짝 놀랐다. 유연의 얼굴을 보고는 실로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그 누가 보더라도 유연의 미모는 어느 여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으니 그 사내가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대단한 미모다. 저런 여인은 콧대가 높기로 유명한데 실로 저 여인의 남편은 대단한 인물인가 보구나. 곽부성도 유연의 참모습을 보고 시종일권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줄을 몰랐다. 솔직히 곽부성은 이미 낙양에서 가장 예쁘다는 설화를 아내로 맞이했고 자기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유연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아름다움에 탄복해하고 있었다. 흥! 대장부가 아녀자를 상대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하하 부인! 그 사내는 웃음을 띠며 정중하게 읍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대단한 미인이오. 하오나 당신의 손에 나의 의복이 찢어졌으니 괴워 주셔야지요. 그 말은 피장파장이란 말이었다. 곽부성은 그 사내가 오른팔을 펄럭이며 소매자락을 보여주니 정말 정말 한 자 가량 찢어져 있는 것이었다. 언제 저 사내의 소매자락을 영었단 말인가. 난 보지도 못했는데. 유연은 왼팔을 살며시 흔들었다. 그리고는 그 여인같은 사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운이 좋군요. 예전에 나였다면 한 칼에 당신을 죽였을 거예요. 당신이 나의 남편에게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 사내는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조금만 힘을 주었다면 자신의 팔하는 거뜬하게 잘랐을 것이라는 것을 손에 사정을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소. 빈정되는 말투 유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화를 억누르려는 표현이었다. 그때 주아가 살며시 걸어오며 유연의 팔을 잡았다. 언니 저런 사내는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주아의 말도 상대를 찌르는 말이었다. 그 사내는 대뜸 주아를 향해 소리쳤다.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굴요. 내가 개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요. 주아는 대꾸하지 않았다. 유연을 자리에 안히고 소소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눈치를 주었다. 소소에게 힘을 쓰지 말란 뜻으로 그렇게 눈짓하고 있었다. 이미 무시무시한 힘을 보았으니까. 그 사내는 앞으로 걸어오면서 약간 음성이 갈라진 마치 여인의 음성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정말 금수라 불릴 사람은 당신 남편 이굴이요. 이보시오. 그게 무슨 험악한 소리요. 곽부성은 그 사내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말란 뜻으로 왼손을 가로 뻗으며 소리쳤다. 그 남장 여인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곽부성은 한쪽 구석으로 기우뚱거리며 처박히고 말았다. 참고만 있던 주아는 하마트면 오라버니 하고 소리칠 뻔했다. 그러나 얼른 냉정한 마음을 갖고 그 사내를 바라다 보았다. 제법 뷰티가 나는 얼굴에 오뚝한 코와 암위에서 뻗치는 가는 눈썹하며 고운 피부가 마치 여인 같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얼른 소소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소소야 저 사람의 내력 좀 알아볼 수 있겠니. 소소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사내를 바라보고 천천히 그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 둘째 오라버니가 걱정이구나. 오년동 안서역에 가신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으시니. 오라버니 걱정만 해도 이만저 만이 아닌데 이런 계집년들까지 나를 애먹이는구나. 소소는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며 주아에게 귓속말로 전했다. 작은 엄마 저 사람은 여자예요. 그 소리가 비록 작은 소리였지만 유연과 그 사내에게 똑똑히 쓰러져 있는 곽부성에게도 또렷히 들렸다. 주아가 그 사내를 다시 바라다 보자 얼굴에 홍조가 가득한 것이 정체가 탈로 난 것처럼 당황해하고 있었다. 유연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탁자에서 조용히 일어나 그 사내에게로 다가갔다. 오른손을 뻗으며 상대의 가슴을 매우 빠른 솜씨로 매만졌다. 이 빠른 수법은 취물수라는 것으로 자신이 매우 어릴 적에 스스로 터득하여 이름지은 수법이었다. 이 수법으로 스승을 꿀탕 먹인 일도 적잖이 있었다. 그 사내는 자신의 가슴을 누군가가 더듬자 양팔로 가슴을 가리며 서너 발자국 뒤로 껑충 뛰어 물러났다. 얼굴에 홍조가 더욱 북어져 있었다. 오호호 당신이 여자인 줄은 몰랐구려. 유연은 예전에 호탕하던 기질 그대로 웃어 젖혔다. 그 웃음소리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 남장한 여인이었다. 주안은 쓰러져 있는 곽부성에게로 다가가서 일으켜 세우며 상세를 물었다. 그는 동생이 다가와 부축해 주는 것만 같은 추억에 젖어 자신도 모르게 동생이란 말을 쓰고 말았다. 주안은 깜짝 놀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유연도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눈치챌리가 없을 텐데. 내심 그렇게 생각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곽부성은 겸연적은지 스스로 일어섰다. 그리고는 주아를 향해 정중히 사과를 했다. 죄송합니다 이 부인. 제가 그만 또 동생 생각을. 남장 여인은 화가 나서 금방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얼른 자기 탁자 위에 있던 검과 보참을 들고 나가려는데 곽부성이 그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부인들께 사과를 하시오. 못하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완강히 버티고 섰다. 고집이 여간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곽부성은 그녀에게 말했다. 아가씨의 존암은 어떻게 되시오. 가르켜 줄 수 없어요. 낙양엔 처음이시죠. 그래요.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쌀쌀맞았지만 그래도 장난기가 섞여있는 말투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곽부성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전혀 비켜줄 의사가 없음을 알고는 뒤로 돌아서서 원래 자기가 앉아있던 구석자리로 다시 돌아가 앉았다. 그는 술잔을 술을 따르려고 술병을 기울였지만 술병엔 술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점원. 여기 술 한 병 더 갖고 와. 주한은 다행히 곽부성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에 안심하고 유연을 바라다 보았다. 유연은 눈앞에 보이는 남장여인이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다 보고 있었다. 언니의 성격으로 보나 저 아가씨와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구나. 하지만 말투나 무공으로 봐서는 절대로 약볼 상대가 아닌데. 정체가 뭘까. 유연은 눈앞에 있는 남장여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옛날 몰래 술을 마시고 취해서 혼나던 일이 떠올랐다. 아버지 어머니. 그녀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맺히는 것이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곳이라면 큰 소리로 소리내어 울었을지도 몰랐다. 점원이 술병을 들고 와 그 남장여인에게 가 저다 주고는 돌아갔다. 남장여인은 다시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다. 곽부성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점원에게 술을 시키기 시작했다. 15. 송경주의 정체 태룡문 홀레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백홍자 송경주가 돌연 주먹을 불끈 쥐고는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는 몹시 화가 나 있는 듯 그 떨리는 주먹으로 암석으로 된 탁자를 한 번 후려치자 그 탁자는 쿠르르 소리를 내며 부셔져 버렸다. 그의 오른손에는 한 장의 구겨진 서신이 들려져 있었다. 아마 이 서신을 보고 몹시 화가 났던 모양이었다. 그 서신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대공자 신부가 될 아수라가 두 명의 검은 갓을 쓴 여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내와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는 속에서 치미는 화를 억누를 수 없었다. 두 명의 검은 갓을 쓴 여인을 데리고 다니는 놈이라면 낮에 본 그놈이 틀림없다. 괘씸한 놈들 그들은 금융문으로 갔다. 그렇다면 금융문에서 나의 신부를 가로채 갔단 말인가. 괘씸한 놈들 그의 몸이 다시 부르르 떨려왔다. 잠시 그의 두 눈이 번쩍거리는 듯이 두 눈의 동공이 푸르스름하게 이내 붉은 노을처럼 이글리글 타오르고 있었다. 순간 그의 오른손은 어느새 불길이 일어서시니 환활 타오르고 있었다. 실로 범인이 본다면 대경실색하고 나자빠질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전혀 뜨겁다는 내색을 안고 있는 것이었다. 이 마화장법을 익히기 위해 50명의 임산부와 46명의 처녀와 3명의 기녀들을 남몰래 죽여가며 연공의 것만 이제 와서 내놈들 때문에 망쳐버려야 한다니. 죽여버리겠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아 그럼 3명의 아내들이 급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연공의 희생물이 되었단 말인가. 이런 비서를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 실로 악마와도 같은 웃음이었다. 아수라 그 계집이 필요했는데. 흐흐. 내 놈의 딸년을 아수라 대신으로 갚아야 할 게다. 그는 몸을 회. 돌리더니 어느새 그의 몸이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의 몸에 닿는 물체는 시커멓게 전부 타버리기고 말았다. 실로 엄청난 화기였다. 사람의 손이 닿는다면 불의 타재가 되고도 남을 것 같았다. 여인수. 곽부성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들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에도 주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찍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유연은 잠시 고개를 돌려 그 남장 여인을 바라다 보았다.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는 외모였다. 유연은 주아에게 귀숭말로 살며시 물어보았다. 동생 저 아가씨의 운명 좀 볼 수 있을까. 그럴까요. 주아가 그녀에게로 다가가려고 하려는 그때의 2층에서 두 사람이 걸어내려오자 주아는 잠시 멈칫하면서 2층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서방님. 주아가 기쁜듯이 소리쳤다. 그 소리에 남장 여인은 물론 술의 홍미에 있던 곽부성도 그 소리에 번쩍 뜨이고 말았다. 유연도 소리치며 그를 불렀다. 소소는 쫄랑쫄랑 거리며 달려가서 사마재현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곁에 있던 성주아는 다 속옷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소소를 한 팔로 잡고 같이 유연이 있는 탁자까지 다가갔다. 성주아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연하 얼굴이. 유연은 자기가 싸우려고 했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헌데 소소가 의부의 팔을 흔들면서 말했다. 저 사람이 그랬어. 아빠가 못났다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주아가 소소에게 눈짓을 주자 소소는 더 이상 말을 못했다. 유연은 양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는 그런 아내를 보며 자연스러운 미소를 띄며 오른손을 뻗어 아내를 안았다. 그러자 유연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품으로 파고 들어갔다. 아직도 그 버릇이 여전한가 보구려. 죄송해요. 당신을 무시하는. 그는 말없이 아내를 다독거렸다. 유연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성주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성주아는 유연의 아름다운 얼굴에 사뭇놀라는 표정이었다. 아름답다.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이 이런 것일까. 성주아 역시 얼굴이 붉어지며 다소곳하게 인사했다. 주아도 나서서 인사했다. 완쾌 축하해요. 그녀는 할 말을 잃은 채 사마재현을 다시 쳐 다보고 다시 고개 숙이고 말았다. 유연은 그런 그녀의 태도를 보며 친동생 같은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소소야 인사해야지. 유연이 소소에게 말하자 소소는 손을 뻗어 그녀의 왼손을 잡았다. 순간 그녀의 손에서 밀려오는 힘은 대단한 것이라 깜짝 놀라고 있었다. 셋째 엄마 전 소소예요. 반갑구나. 두 사람은 말은 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가 웃음짓더니 손을 떼었다. 소소는 다시 사마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다시 탁자에 앉아서 음식을 시켰다. 그리고 주아가 사회관에 얘기하면서 재미있는 농담을 하자 이내 그 탁자에선 웃음꽃이 만발했다. 남장여인은 그 서방이란 소리가 들리자 자 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말았다. 순간 그 남장여인은 놀라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뒤에 따르는 저 여인의 아름다움은 과연 황비보다 아름다울 것이다. 저런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사내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저 정도의 준수한 외모에 저렇듯 체격이 좋으니 처녀들이 수없이 가슴아리를 했겠구나. 의복만 새 옷으로 입힌다면 귀공자가 따로 없겠구나. 곽부성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으면서도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 귓가에서 들려오는 평소에 죽은 동생이 자주 읍조리 던 노래가사가 또렷이 들려오고 있지를 않은가. 그는 꿈을 꾸는 줄 알고 시종 눈을 뜰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꿈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었다. 그는 잠시 동생을 생각하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소리도 없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주아야. 그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며 눈을 떴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살피더니 자기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했다는 것을 알고는 껄껄 웃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갸누며 읍하는데 불안하기가 그지 엎이 비틀거렸다. 주아는 그런 오라버니를 보고 나설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사마재현은 주아의 그런 행동을 보고는 어 느사이엔가 그녀의 마음을 읽고 말았다. 그는 주아의 손을 잡고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일어서자 그 남장여인의 시선 도 그를 따라 움직였다. 곽대협 술이 과하신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 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그는 사마재현의 손을 뿌리치며 마치 그가 태룡문 사람으로 보이는 양주먹을 쓰려고 하는 것이었다. 곽대협 정신 차리시오. 하지만 술에 취한 그의 주먹은 초점을 빗나가는 바람에 기우뚱하며 바닥에 꼭 끌어지고 말았다. 사마재현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밖에 서 있던 금융문 제자들이 들어와서 그를 모셔가려 했다. 놔라 이 녀석들아. 대공자님. 놔라 이 녀석들아. 저 놈을 죽여버려야 돼. 그는 몸부림을 치며 제자들에게 벗어나려고 하는 듯이 용을 쓰고 있었지만 제자들 또한 무공이 탁월해 술에 취한 사람 정도는 쉽게 다룰 수 있었다. 그가 사라지자 그는 구석에 사람이 있는 것도 망각한 채 무심결에 말을 뱉고 말았다. 주아 내 오라버니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주아와 유연은 깜짝 놀란 듯이 구석에 있는 남장여인을 살폈지만 다행히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안심할 수 잊었다. 식힌 음식이 나오고 그들 오 사람이 식사를 막 하려는 순간이었다. 어디서 날아드는 바람소리인지 쇠해. 하는 소리와 함께 사마재현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순간 아아!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사마재현은 급히 옆을 보았다. 소소가 온대 간대 없었다. 그는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렸는데 여인숙 밖에 태룡문의 대공자 송경주가 소소의 목을 왼손에 잡아든 채 사마재현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직 그가 술술을 쓰지 않은 듯 했다. 흥! 내 놈이 급룡문과 작당하고 나의 신부를 납치해가서 가늠하다니. 내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난 더 이상 사람 행세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손에 힘을 주는 듯 소소가 태! 태! 하며 숨 막히는 소리를 간신히 내뱉는 것 같았다. 사마재현은 가만히 있을 형편이 못되었다. 급히 부상경공으로 제자리에서 몸을 끼워 앞으로 빠르게 날아갔다. 성조아는 내심 놀라움에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남장여인도 그가 어떻게 밖으로 날아갔는지 알 수 없었다. 하하하! 역시 보통 녀석이 아니고 없구나. 사마재현과 송경주 사이의 거리는 불과 1여장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섣불리 달려들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딸을 조용히 내려놔라. 어림없는 소리하지 마라. 넌 나의 영공을 방해했다. 내일이면 나의 마화장법이 완성될 수 있었는데. 뒤편에서 듣고만 있던 주아와 하하는 깜짝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유현만이 어리둥절하게 그들을 살피며 견문 이하층을 한탄했다. 주아가 그 마화장법에 관해 아는 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남장 여인도 이미 문 밖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주아가 하는 얘기를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마화장법은 사마외도에서 전해지는 마공으로 이름 그대로 불을 쓰는데 그 불에 닿기만 해도 재가 되어 사라지고 마는 무시무시한 마공이에요. 그렇다면 소소가 위험하잖아. 유연히 당황해하며 말하자 주아는 고개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자신도 안타까워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소소의 생명을 원하고 있어요. 마공을 쓰지 않을 거예요. 소소의 힘을 바랄 수만 있다면 소소는 나이가 어려요. 비록 마력을 갖고 있더라도 경험이 적은 소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하나의 음성가로 세 번째 부인 성주아가 내뱉은 말이었다. 그 말에 유연히 나주아는 잠시 멍청해졌다. 소소를 만난 지 불과 반각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소의 능력을 알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은 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화아는 두 사람을 향해 방긋 웃으며 말했다. 저 역시 소소와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소소가 제게 인사할 때 알아차렸어요. 소소의 힘을. 주아와 유연은 아연해하면서도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다. 주아 동생 그럼 마화장법이란 것을 깰 수 없단 말이야. 불에는 물, 수공지법이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연성하는 건지는 전 모르겠어요. 저 마화장법의 연성도 전 알 길이 없어요. 사마제연은 소소의 위험함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소소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 어디선가 한 줄기 따가운 기운이 자신의 몸을 엄습해왔다. 바로 송경주였다. 송경주가 오른손을 뻗어 마화장법으로 후려갈겼던 것이었다. 사마제연은 그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 오하를 사용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다. 대단한 놈이구나 사할이나 힘을 준 장법을 막고도 버티다니 되다니 흥 내 놈이 무림정파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고 쥐새끼들이 웃겠다. 송경주는 응용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치켜들었다. 흐흐 내 놈의 말상대가 되어주고 싶다만 난 이 아이가 필요하다. 그는 더 지체할 것이 없었다. 얼른 열 손가락을 쫙 펴고 힘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파지지 하는 소리와 함께 사마제연 주변에 한 장 이상이나 파고 들어간 열 개의 구멍 그 반격만 하더라도 123척은 좋게 될 것 같은 거대한 웅덩이가 만들어졌다. 송경주는 상대의 힘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피가 뒤끓기 시작했다. 내 놈의 내공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나와 한 번 붙어 보겠다고 하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하마크면 그 음성의 고막이 찢어질 뻔했다. 누가 내 놈 속셈을 모를 줄 알고 흥 어림없는 소리하지 마라. 지는 태양을 등지고 있는 송경주의 모습이 참으로 흉측하게 보였다. 사마제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다가갔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이 아이를 당장에 죽여버릴 테다. 송경주는 석양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사마제연의 눈에서 순간 공포의 전률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도리어 한 걸음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라. 소손은 이미 혼절해 있는지 아무런 반항도 없었다. 사지가 축 늘어져 고개를 떨군 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두 사람의 거리가 불과 마흔다섯 척으로 가까워졌다. 사마제연은 오른손을 아래로 다시 길게 내렸다. 이번엔 손가락을 펼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가락 끝에서 뭔가가 길게 늘어지는 듯 땅이 패이며 그가 가는 길을 길게 따라 가고 있는 것이었다. 뒤에 지켜보고 있던 유연은 그것은 자신의 무공인 기검이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16. 황마도검의 정가 사마제연은 몸을 날렸다. 부상경공으로 인해 허공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이내 송경주 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송경주가 미처 힘쓸 사이도 없이 왼손을 재빨리 걷어들여야 했다. 하지만 왼손을 걷어들임과 동시에 뻗쳐오는 상대의 장력에 그만 막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왼손의 힘이 약간 늦추어졌는데 그때 이상하게 소소의 몸이 허공으로 둥둥 떠서 뒤편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삼아제연도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려보니 소소를 끌어당기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한 아수라 성주아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소소를 안으려는 동작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왼쪽에서 강력한 바람을 느끼고 얼른 내력을 끌어올려 방비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허공에서 몇 걸 음 물러나야만 했다. 잠시 방비하고 있는 틈을 타서 졸격을 당한 것이었다. 송경주의 두 눈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인상이 온통 찌그러지더니 마치 힘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듯이 핏줄이 서고 근육이 갑작스럽게 변했다. 그러자 온몸에 불길이 이는 것처럼 열기가 퍼져나오고 잇었다. 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면서 매끈하던 얼굴에 털이 숭숭숭 삐져나오고 손톱도 갑작스럽게 자라 수십 년을 안 깎은 사람처럼 뻗쳐 나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예전의 송경주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이러한 얼굴에 놀라는 사람이 사뭇 사마재현 뿐만이 아니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은 성주와 바로 그녀였다. 아니 내놈은. 그녀는 몸을 날려 사마재현 곁에 섰다. 그녀는 남편을 보면서 공손하면서도 분노에 떨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저의 원수이에요. 제게 복수할 기회를 주세요. 화아 물러서시오. 서방님. 어서. 단호한 한마디에 그녀는 몸을 돌려 뒤편으로 가버리자 송경주는 껄껄 웃어 젖혔다. 하하하. 아수라. 내년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 실로 대단하구나.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하하하. 사마재현은 당장에 요절내고 싶었으나 그의 불길에 사뭇 긴장하고 있었다. 흥. 내놈이 저년을 어떻게 취했는진 모르겠다 만 넌 결국 저년 손에 죽게 될 거야. 나 사마재현은 허튼 소린 믿지 않아. 흥. 그럼 저승에 가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시지. 송경주가 왼손을 뻗었다. 사마재현이 손바닥을 펴며 그 힘을 박았다. 펑. 하는 소리가 사람들 귀전에 들려왔다. 순간 사마재현은 오른 손바닥이 시큰하고 뻣뻣한 것이 아무래도 당한 것 같아 재빨리 손을 꺼 도드리면서 왼손으로 다섯 손가락에 힘을 주어 지공에 바랬다. 팝팝팝. 거리며 그 지공력이 땅바닥에 맞닥뜨렸다. 그 힘에 의해 잠시 주춤하는 송경주였다. 사마재현의 오른손은 시뻘겋게 물이 든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불에 데인 것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내공을 높여도 저 놈의 불길은 사람의 귀를 빨아당기는 정말 보기 드문 마공이구나. 그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송경주는 한동안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왼손을 막는가 하면 언제 들어왔는지 오른발이 바라오고 그걸 막다 보니 오른손이 쳐들어오고 저 녀석이 허공에 떠 있으면서도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다니 이래선 내가 불리하다. 녀석의 시선을 돌려서 땅을 딛게 해야 한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든 눈에 들어오는 사람 바로 주아였다. 흉한 얼굴에 갸름한 몸을 한 여인을 발견하고는 즉각의 마화장을 휘둘렀다. 그러자 활활 타오르는 불줄기가 주아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다. 주아는 무공을 못한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불줄기를 막지 못할 것을 알고는 미리 피해버린다. 하지만 그녀가 피하는 바람에 그녀 뒤에 있던 그 남장여인이 그 불기운을 맞아야만 했다. 아! 주아가 탄성을 내깔았다. 하지만 그 남장여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이 검을 한 번 빼들더니 휘둘렀다. 흰빛만이 여운을 남기고 그 불기운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장여인의 검법으로 송경주의 마화장력을 깨뜨려 버린 것이었다. 주아나 유연은 놀라움이 실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송경주는 그 장력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상관없었다. 다만 그의 계략대로 시선을 옮긴 사마재현에게 공격을 가했다. 사마재현은 정이 많은 사람이다. 주아를 향해 날아가는 장력에 그만 깜짝 놀라 고갤 주아를 향하고 그녀를 지켜봐야만 했다. 달려가 고픈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안가슴으로 치밀어 오르는 불길같은 송경주의 장력에 그만 맞고 말았다. 그가 방심한 틈에 공격한 것이었다. 그의 공격에 그만 가슴을 얻어 맞은 사마재현은 허공에서 몇 번 구르더니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등이 먼저 땅에 닿고 말았다. 순간 울컥 검은 선혈을 토하고 말았다. 보통 사람의 내공을 가진 자라면 벌써 시커멓고 흔적도 없는 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송경주는 득이 만만하여 자신이 장력을 발한 그 흉측한 여인을 바라다 보았다. 아니 어떻게 멀쩡할 수 있지. 하지만 또 다시 성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나의 마화장 이 초도 견디지 못한 내 서방이나 원망해라. 하하하 그는 내심 놀라면서도 즐거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왼손은 사마재현을 오른손은 주아를 노리고 있었다. 순간 일갈하며 오른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그의 장력이 무서운 속도로 주아에게 날아가고 있었다. 사마재현은 비록 자신이 부상을 입어 꼼짝할 수 없었지만 또 다시 주아를 향해 날아가는 장력을 보고는 몸을 일으키는데 그의 왼쪽 편에서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기운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는 순간 송경주가 왼손으로 뻗치는 또 다른 장력의 금한 안가슴을 재차 얻어맞고 말았다. 사마재현의 내력이 아무리 옹유하고 심우하다 해도 그의 장력엔 이상할 이만큼 당해낼 수가 없었다. 정말 속수무책이었다. 오히려 내력을 올리면 올릴수록 타격이 더 컸다. 이미 5할에서 8할까지 올린 내력에 다시 맞아놨으니 자칫 잘못하면 내상의 위험까지 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주아에게로 날아가는 장력은 그 기세가 가히 사자가 먹이는 노리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 위세가 맹렬했다. 주아가 미처 피하지도 못할 거리로 다가왔을 때 누군가 주아의 머리를 뛰어넘어 앞에 서서는 검을 빼드는 것이었다. 주아의 눈에 비치는 뒷모습은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기나긴 흰빛 이 여운을 남기며 검이 그려졌다. 그가 검을 휘두르자 그 맹렬하던 장력의 기세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다. 실로 대단한 검술이 아닐 수 없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찬사을 아끼지 않았다. 주아는 그녀의 검법을 보고 몸이 바르르 떨려오고 있었다. 입은 바삭바삭 타는 듯 했다. 심장은 남편 사마재형과 함께 침상에 있을 때처럼 콩당콩당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검법의 이름을 나지키 부르고 있었다. 황마검법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장여인이었다. 물론 주아는 그가 여인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 남장여인은 검을 거두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누군지 누군데 우리 가문의 비전을 알고 있지 그 남장여인은 내심 이상하다 생각하며 주위를 살피다가 자기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이 놀라하는 성주아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보면서 사뭇 그리워하는 님을 보는 듯한 눈초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상하군 왜 나를 저런 눈으로 보는 거지. 기분 나쁘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아의 시선으로부터 눈을 떼고 말았다. 여자인 자신을 그런 눈으로 봐서인지 상당히 쑥스러워서 하고 있었다. 황마검법이란 말을 들은 송경주는 안색이 해숙해지고 말았다. 마치 백주대낮에 귀신을 만난 것처럼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이었다. 사마재현은 간신히 기운을 차리며 일어서지만 울컥 또 한 번 검은 피를 쏟아 내고 말았다. 유연은 소설을 주아에게 맡기고 몸을 날려 남편 곁으로 다가갔다. 상당히 노련한 경공술이었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범인은 함부로 흉내도 내지 못할 기교였다. 송경주는 유연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기에 그녀를 놓친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달려들었다. 유연은 왼손을 휙 뿌리면서 휘둘렀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사하리란 힘이 들어가 버렸다. 송경주는 아! 하고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팔에 시큰한 느낌이 저려왔다. 아! 전현의 장력이 서방의 장력보다 매섭구나. 그는 비록 상처는 없었지만 손이 저려움에 사뭇 떨리고 있었다. 실로 그의 육체는 무엇으로 되었길래 유연의 기검도 그에겐 단순히 통증만 느끼는 것일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뉘엉뉘엉 지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송경주와 외지인의 싸움만을 지켜볼 뿐 그곳에서 자릴 떠날 줄을 몰랐다. 그리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내가 터뻑터뻑 걸어오고 있음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사내는 등에 칼 하나만 메고 있었고 의복은 사마재연보다 한 수 더 떠서 옷에는 구멍이 여기저기나 있었고 머리도 산발한 것이 수년간 이리저리 떠 돌아다닌 떳돌이가 분명했다. 그러나 어울리지 않은 칼이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약간 다리를 저는 듯 몸이 불편한 듯 한껏 움츠리며 성내로 사라졌다. 성조아는 그 남장여인에게 다가가 났지만 또렷하게 물었다. 황마도법을 아시나요? 순간 남장여인의 얼굴도 흙빛이 되어버렸다. 그토록 찾아다니던 오라버니의 소식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서인가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오라버니를 알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당신은 누군데 황마도법을 알고 있는 거죠. 역시 당신은 황마도검의 정가 사람이 맞군요. 그 남장여인은 깜짝 놀랐다. 어? 어떻게 알았죠? 공자님의 검법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그녀는 공자란 말에 잔뜩 긴장해서인가 무말도 못하고 그저 그녀의 말만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천도 정연석이었어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도라 불리는 사내는 5년 전 무림계에서도 아주 이름을 떨친 고수가 아니던가 게다가 지금 이 황마검법을 쓰는 남장여인이 그토록 찾아다니던 오라버니가 아닌가 당신이 어떻게 나의 오라버니를 알 수 있죠? 오라버니 아 당신이 정영영 정소저가 맞군요. 두 사람은 놀랐다. 한 사람은 오라버니를 알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이고 다른 한 여인은 한때 사랑하던 사람의 가족을 만나더니 말이다. 아수라 성조하는 서역에 있을 때 준수한 중원 사내를 만났었다. 그 당시 그녀는 16세 정말 꽃다운 나이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사내 역시 20세 혈기 왕성한 사내였으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정연석 중원에서도 손꼽히는 고수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반해 무공연만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녀 집에 기거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었다. 근 2년 연을 세상 누구 부럽지 않게 그들은 다정하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원에서 온 구백청과 송경주가 불숭 나타나 성조하를 납치하고 정연석을 대수롭지 않게 대했다. 하지만 정연석의 도법위 중원에서도 위명을 떨치고 있는 황마도법이란 것을 알고 나서야 그들은 상대를 잘못 굴랐다는 후회감에 젖어 달아나려고 했었다. 하지만 또다시 성조하를 본 순간 그들은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송경주가 마화장법의 초보적인 단계로 정연석을 공격해 나갔었다. 그들이 대결하기를 수백 초를 겨뤘지만 그리 쉽게 결과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는 두 명이다. 혼자서 고수를 상대하기란 벅찰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구백천이 쓰는 독수에 그만 걸려버렸다. 그 독수로 인해 몸이 경직되어 버렸는데 순간 왼쪽 다리가 뜨끔하며 그의 음무녀를 눌러버리는 것이었다. 그만 털썩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송경주의 마화장법은 보통 내공으로는 그를 상대할 수 없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다만 자신이 패하고 나서야 그의 내공이 이유 별나다는 것을 깨달갔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 아니던가. 송경주의 마화장법은 아직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내력을 쓰는 바람에 내공이 고깔되어 움직일 힘조차 없음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연석의 도법 때문에 자신의 아까운 내공이 소멸되자 분통이 터져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연석의 백회혈을 내리치고야 말았다. 백회혈은 동맥의 중의 하나로 아주 치명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을 없앨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갓난아기의 힘과도 같은 장력으로 그를 죽이기엔 상당히 벅찼다. 하지만 본래가 위험한 급소인지라 정연석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구백천은 그때 성조화에게 마공을 씌워 조종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송경주는 당장의 성조화의 피를 빨고 싶었으나 구백천의 조건으로 인해 포기하고 말았었다. 정영영 그 남장여인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대뜸 화하에게 물었다. 오라버닌 지금 어디 있죠. 저자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녀가 가르치는 손끝은 다름 아닌 송경주를 가르치고 있었다. 오라버니가 정영영은 검을 빼들고 송경주에게 달려들었다. 검을 휘둘러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왼쪽으로 찌르려다 오른쪽을 찌르고 오른쪽을 찌르려면 위를 찌르고 정말 방어하기가 까다로운 검초였다. 하지만 송경주는 3년 전에 당했던 쓰라린 기어 카마트면 정연석에게 손목이 잘릴 뻔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황마도검 을 잘 알고 있어서 쉽사리 손을 뻗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나마 그가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정연석이 펼치던 그 도법을 약간이지만 몇 초 정도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버티며 방어하고 있을 뿐이었다. 유연은 쓰러진 남편을 부축하면서 맥을 집어보니 내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단전에서는 뜨거운 기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그가 간신히 눈을 떠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는 잠시 중얼거렸다. 저 녀석의 내공은 나처럼 상당히 다양해 오 늘에서야 나의 음향 내공의 적수를 만난 것 같아. 그는 또 한 번 시커먼 피를 토해내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진정하세요. 소소는 아직 의식이 없어요. 음 저 공자는 누구지 저 사람은 아가씨예요. 누군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는 남편을 부축하며 일으켰다. 삼아재현은 유연을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아내의 혀를 짚어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주아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때 성주아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화아 무슨 일이요. 서방님 제게도 복수를 하게 허락해 주세요. 당신이 송경주와 무슨 은원을 따지려고 하시오. 그만 아니었으면 전 평범한 아녀자가 되었을 거예요. 송경주가 당신의 연인이라도 죽였단 말이오. 삼아재현은 자신이 질문을 던져놓고도 괜히 실이 물었다고 생각되었는지 씩 웃었다.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수라 성주아가 뛰어나가 정영영과 합세를 하며 공세를 펴자 그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였다. 불리하다. 아수라 전현이 제정신을 차린 모양이군. 진작에 꺾어버렸어야 했는데 이놈의 구도사 두고 보자.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내놈의 모가지 부터 꺾어놓고 말겠다. 그는 3년 전에 구도사의 꼬임만 아니었다면 당장의 성주아를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구도사가 3년 뒤에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주겠다고 했다나 좌우간 그는 그때 자기 여자로 만들지 못함을 후회하고 붕괴했다. 그는 아수라의 외공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는 아수라를 향해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수라는 복수신만이 앞서서 자신의 무공이 그에겐 어림도 없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듯했다. 송경주의 왼손이 아수라의 오른팔을 노리며 공격했다. 그녀는 얼른 몸을 돌려 몸을 왼쪽으로 비꼈으나 그의 왼손에 그만 그녀의 오른팔 오리열 부근에 말았다. 그 힘이 얼마나 크던지 허공에서 영거푸 67바퀴나 뱅글뱅글 돌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땅에 내려서는 순간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사마재현은 유연의 막아놓은 혀를 풀어주었다. 그러자 유연이 경공을 발휘해 그녀에게 다가가 얼른 부축해서 뒤편으로 빠져나와서는 바닥에 눕혔다. 주안은 소설을 사마재현에게 맡기고 얼른 유연을 도우려고 다다갔다. 유연이 그녀의 왼쪽 팔을 걷어 올리고 상처를 보았다. 팔이 새까맣게 부어올랐다. 주안은 그 상처를 보더니 외쳤다. 독이에요. 독. 네 지난번 그 독경에서 봤어요. 하지만 해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안은 잠시 그녀의 팔을 몇 번 만지면서 혀를 짚어가며 피를 끌어 내는 듯 하더니 남편 사마재현에게 말했다. 서방님의 음향내공이 필요해요. 그는 주아의 부탁에 쓴 웃음을 지었다. 지금 그는 부상 중이 아닌가. 주아도 그렇게 말하고는 잘 못했다는 걸 아는지 입술을 살그머니 깨물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언니께서요. 나 역시 음향내공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잘 되었군요. 유연은 주아의 지시대로 내력으로 그 독혜를 밀어내고 있었다. 18 예션인 사마재현은 한층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몸에는 이미 그 폐열들이 하나하나 저절로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위해 웅클웅클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유연은 소소에게 자신의 내공을 불어 넣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내공은 뚜렷한 음기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삼장군에 의해 미약에 중독이 되었고 남편 사마재현으로 인해 양기를 얻어 생명을 건지고 그 양기를 함께 지니게 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삼장군 역시 자신이 쓴 미혼약에 대해 그리 자세히는 알지 못했었다. 이미 안다고 해도 저승에서나마 알 수 있었겠지만 그 미혼약을 만든 사람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암암리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 가운데 하나였었다. 본래 이 비법은 여자에게만 시술하는 것으로 여자의 모든 음한 내공을 남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효과였다. 헌데 언제부턴가 여자의 몸에는 약간의 남자의 양귀가 남아있어 서로의 길을 공유한다는 소리가 나돌게 되었던 것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연의 경우는 달랐다. 그녀의 이음 양내공은 일시적인 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 삼아재연의 내공이 특별하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공이 그 미혼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사실이야 바른 말이지만 곽염주는 정성스럽게 정영영을 간병해 주었다. 여인숙 주인은 안절부절 못하고 시종일관밖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듯 했다. 보는 사람이 오히려 초조해 할 것만 같은 인상을 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사납게 만들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사내가 여인숙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누가 오고 있어요. 그 말에 유연과 주아는 깜짝 놀라면서 몸을 일으켜 얼른 들창을 들추며 밖을 내다보았다. 송경주는 쓰러졌는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오른손에 칼을 쥐고 천천히 다가오는 사내만이 그들의 눈에 비칠 뿐이었다. 누굴까? 호인이 아닐까요? 주아가 유연의 물음에 대꾸했지만 말끝이 흐린 것이 자신도 장담을 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있을까? 서방님과 셋째 동생의 상세가 그리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싸움은 피해야 해요. 게다가 전 무공을 못하기 때문에 유연은 다시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도 싸움만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키지 않을 때는 싸울 때 세를 갖추고 있었다. 사내가 미친 듯이 허느적 허느적 거리며 걸어오고 있다. 마치 술에 취한 듯 그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틀거리기도 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 실실 웃기도 하며 다가오고 있는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정연석이었다. 정연석은 송경주의 말 내 계집은 저기 여인숙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사내 녀석에게 겉간을 당했다. 을 계속 되씹고 있었다. 감히 주화를 간하다니 내 내놈을 백번이고 찢어 죽이리라. 그는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갈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느껴져 오는 기운은 실로 폭발이라도 할 듯한 기세를 품고 있었다. 여인숙 앞 그는 칼을 한 번 휘둘렀다. 그러자 입구를 막고 있던 문짝은 보기 좋게 두 조각 나면서 부서지고 말았다. 그는 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내는 두 명의 사내와 세 명의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와 주인이 보였다. 그는 그 어린 여자아이와 주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두 명의 사내와 세 명의 여자들만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었다. 한 사내는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운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내는 온몸에 붕대를 감아 매고 있었다. 그는 분명 붕대를 매고 있는 녀석이 주아를 겁간한 놈이라 생각했는지 그 사내에게로 다가갔다. 주아가 그의 앞을 막았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비켜라. 그는 왼손을 휘둘렀다. 찬바람이 쌩. 하고 부는 것 같더니 주아의 왼쪽 뼘을 때렸다. 주아는 그 힘에 눌려 몸이 허공에서 팽그르르 한 바퀴를 돌더니 탁자 위로 떨어졌다. 떨어지면서 그 탁자는 산산조각 나고 주아도 크게 다친 듯 했다. 성주아가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말았다. 주아가 크게 다친 줄 알고 대뜸 소리치고 말았다. 둘째 언니 주아는 무공은 할 수 없는 반면 내공은 강했다. 그래서 큰 고통은 없었으나 사내에게 뺨을 맞은 것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모는 물론이고 남편에게서도 손찌검을 당하지 않았었는데 말이다. 주아도 이제 몸의 독성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혼자서 운기를 잠깐 하더니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무례한 사내에게 소리쳤다. 당장 사과하지 못하겠느냐 그 사내는 주아를 바라보았다. 그 사내의 눈빛이 순간 강렬하게 빛났다. 주 주아 그의 입에서 떨리는 음성이 흘러나오고 말았다. 제대로 말을 맺지도 하지도 못하고 간신히 이른 몇 마디만이 목에서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서 글썽글썽하고 조금만 더 눈물이 고이면 흘러내릴 지경이었다. 아 주아도 그 사내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콩당콩당 뛰는 심장을 달랠 수 없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애인이 나타났으니 말이다. 정대혁 정연석은 당장 뛰어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성조아는 슬그머니 그 손을 피해버렸다. 그리고는 얼굴을 약간 돌리며 말했다. 당신 아직 죽지 않고 살아계셨군요. 원망이 가득 담긴 말투였다. 정연석은 그런 뜻을 느끼지 못했는지 다시금 손을 뻗어 그녀의 두 손을 잡고는 꼬옥 움켜잡았다. 더 이상 놓아주려고 하지 않은 듯 이 두 눈에는 그리움으로 가득한 듯이 눈물이 글썽거렸고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망설이는 듯이 서먹서먹해 있다가 겨우 말을 끄집어냈다. 미안하오.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성조아는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단호하면서도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듯이 말했다. 안 돼요. 저는 이미 저분을 지아비로 섬기고 있어요. 두 사람의 지아비를 섬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아둔한 자라도 그녀의 말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정연석은 대번 두 눈에 쌍심지의 불이라도 이는 듯이 붕대를 감고 있는 사내를 노려보았다. 그는 비웃는 듯이 입술을 실룩거렸다. 흥. 저렇게 허약한 사내를 지아비로 모신다고. 주화. 성조아의 마음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 올라오고 말았다. 더 이상 정연석을 바라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아무리 예션인이라고는 하지만 남의 부인이 된 자신이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는가. 저 역시 여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정연석이 대뜸 그 말을 받았다. 그의 눈엔 눈물은 더 이상 고이지 않았다. 2년 동안의 애정보다 하루밤의 사내가 더 좋단 말인가. 내가 다시 너를 취하리라. 정연석의 두 눈은 거짓이 아님을 나타내는 듯이 번뜩거렸다. 그는 손을 뻗어 주화의 왼쪽 어깨를 잡았다. 주화의 어깨가 빠질듯이 아파 왔다. 주화 역시 무공이 약하다. 힘으로는 정연석을 당할 수 없는 것 이 당연했다. 지금 너를 취하진 않겠다. 후훗. 주화. 내 서방이 내 무릎 앞에 꿇어 살려달라 고 애거라는 걸 보고 있거라. 하하하. 그는 주화의 어깨를 잡은 손을 바꾸어 그대로 일장을 날렸다. 주화는 가볍게 몸이 날아가듯이 한 장이나 허공에서 그대로 밀려나고 말았다. 다행히 상처나 아픔은 없었다. 주화는 허공에서 발을 딛자마자 주화에게로 다가갔다. 유연도 소소를 안고 급히 주화 곁으로 왔다. 둘째 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언니. 저분에서 죽겠어요. 유연도 주화의 심정을 안다는 듯이 암땀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정연석은 붕대를 칭칭 감아메어 놓은 사내에게로 걸어갔다. 유연과 주화는 그의 행동을 보고는 대경실 색하고 말았다. 안 돼요. 하지만 정연석은 그 말을 다르게 듣고 만 것이다. 흥. 이 놈이 내년들 서방이 맞구나. 어디 나의 일장을 견디나 보자. 그는 그녀들의 말을 무시하고 일장을 휘둘러 그 사내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쳤다. 빠박.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아. 정연석은 그 음성을 듣고는 자기가 잘못 내려친 것을 깨달았다. 순간 유연이 재빠르게 몸을 날렸다. 자신의 경공인 비활로를 펼친 것이었다. 정연석도 그녀의 경공을 막을 재간이 없었던지 그 사내를 빼내어 가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 정소저 괜찮아요. 아무 말도 없었다. 유연은 정연석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정말 개돼지보다도 못하군요. 이 개집년이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할 거냐. 흥. 당신은 이 소저가 죽고 나면 당신도 맘 이 편치 않을걸. 정연석은 유연의 당돌함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대담함에 탄복해하고 있었다. 유연은 그 산에 정영영을 데리고 주아 곁으로 돌아왔다. 간신히 접골했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정말로 불구가 되겠어. 유연은 정영영의 어깨를 드러내 놓고 접골하기 시작했다. 매우 빠르면서도 능숙한 솜씨였다. 멀리서 지켜보는 정연석도 혀를 내둘 정도였다. 대단한 의수리군. 그는 고개를 돌려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운기하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저놈이었구나. 흥. 지금 상황에 너를 죽이면 비록 내 위명의 약간 손상은 가게 누나 주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는 칼을 빼들고 사마재현에게 다가갔다.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한 자세였다. 유연은 접골을 하면서도 정연석의 행동을 살피기 바빴다. 그런데 그가 금방이라도 남편의 머리를 칼로 내려칠 듯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가. 그녀는 대경실생하면서 접골을 주아에게 맡기고는 급하게 몸을 날렸다. 왼손에는 어느새 기검이 제 세상을 만난 듯이 번득거리고 있었다. 정연석은 칼을 번쩍 들어 사마재현의 머리를 한 칼에 쓸어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어디서 날카로운 검기를 느끼고는 그쪽으로 몸을 돌려 방어를 했다. 자세히 보니 절세미인이 아닌가. 훗 아가씨는 또 뉘시오. 뉘신데 장부의 일에 끼어드시는 거요. 그의 음흉한 웃음이 피어나는 듯이 말했다. 유연은 어느새 남편의 몸을 완전히 가리고 정연석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당신이 장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운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멋대로 공격해도 된다는 말씀이오. 후후후. 아가씨가 저자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오. 흥. 당신이 셋째 동생의 옛정인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는 거요. 오호 당신도 저자의 부인이 싫어군. 그렇다면 사양할 필요가 없겠구려. 그는 칼을 내질렀다. 유연의 빈틈으로 뒤편에 있는 사마재현을 노린 것이었다. 게다가 극히 위험한 것이라 막으려 한다면 막는 사람의 재간이 아무리 뛰어나 더라도 팔이 잘려나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만하게 칼을 찔러 들어갔던 것이었다. 그런데 유연은 왼손을 들어 막는 것이 아닌가. 그는 깜짝 놀라며 주춤했다. 기검을 사용하다니. 대단하군. 그는 한 걸음 물러났다. 기검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약간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아는 듯 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자 맞아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유연은 급히 방어를 했다. 하지만 그 무서운 기세와 도법에 막을 수는 없었다. 서로의 검기가 부닥뜨리자 빛이 일어나듯이 번쩍번쩍 거렸고 서로의 손이 아릴 정도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정연석은 이런 와중에서도 생각했다. 전연의 기검은 실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초식은 그리 악랄하지 않구나. 검초를 따진다면 우리 황마도검을 따를 것이 없지. 흐흐흐. 정연석은 다시 칼을 몸 가운데로 바짝 세웠다. 양다리는 말을 타듯한 기마 자세를 취했다. 유연은 그런 그의 행동을 보자 갑자기 아연해졌다. 저자가 도대체 무슨 요상한 짓을 하려고 저러는 거지. 황마도법 제5초. 파죽투창. 오호호. 황마도검의 절초라는 파죽투창은 이미 보았는데 어쩌죠. 유연은 웃으며 그렇게 대꾸했다. 그러자 정연석은 깜짝 놀랐다. 황마도검의 파죽투창을 아는 사람은 나와 내 동생뿐인데. 어찌 전연히 안단 말인가. 그는 칼을 약간 비스듬히 몸 중앙에 세웠다. 그리고는 양다리를 앞뒤로 약간 벌리고 서서는 이상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 형상이 마치 암소가 오줌을 누는 듯한 자세가 되었던 것이었다. 유연은 저것도 도법이라고 생각하자 우듬을 참지 못했다. 정연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일까라며 칼을 휘둘렀다. 역시 넌 황마도법의 도초를 전혀 모르고 있다. 유연은 그 칼을 급히 막았다. 하지만 조금 전에 그 기세와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더 막강하고 절묘하게 찔러오는 것이 아닌가. 유연은 칼의 힘을 막을 재간이 있지만 절묘하게 찔러오는 도초를 막을 수는 없었다. 조금 전 정연석이 취한 도법은 황마도법의 제1초인 일어일도라는 기본적은 초식이었다. 유연이 그 도법을 알지 못하고 웃음만 짓자 그녀가 황바 도법의 도초를 모르고 있다고 확실하게 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도법은 상대의 허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한 칼의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유연은 겨우겨우 방비하고 있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순간 찌지지 하는 천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유연의 비명이 들렸다. 아. 으. 유연은 왼팔을 움켜쥐고 정연석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기검이로군. 팔이 잘리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라. 유연은 더 이상 기검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오른손의 귀를 모아보지만 그건 어린애 장난 같은 거였다. 순간 정연석의 왼손이 유연의 뺨을 후려쳤다. 유연은 아무런 힘없이 그에게 뺨을 맞고 새 장이나 나라가 벽에 부딪히면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으. 유연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려고 했다. 순간 울컥. 검붉은 피를 토하고 말았다. 주안은 유연에게 급히 다가가 상처를 보았다. 그리 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상도 아니었다. 주안은 얼른 약을 바르고 손수건으로 꼭 싸매어 주었다. 정연석은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사마재현을 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칼이 그의 몸에 닿지도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가 중얼거리듯이 다시 칼을 걷어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칼은 요지부동이었다. 아무리 애쓰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는 얼른 고개를 돌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했다. 주화. 당신이.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나 하나 때문에. 당신은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인자스러웠죠. 지금의 당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화는 마력을 펼치고 있었음을 누가 알기나 할까. 소소가 깨어있다면 혹시 모르지만 소소는 아직 의식불명이었다. 정연석은 가슴이 뜨끔거리는 듯이 아려왔다. 내가 누군가. 난 지금 뭐 때문에 살수를 펼치려 하는가. 여자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는 다시금 미소를 띄우며 주화를 바라보았다. 주화는 그의 의미심장한 미소에 소름끼치도록 놀라고 있었다. 자신만만한 그의 눈빛과 얼굴 표정. 그녀는 이미 긴장하고 있었다. 주화. 난 너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그는 주화를 보면서 말했다. 그러다가 사마재현을 또 한 번 바라보고는 말을 이었다. 나의 자존심.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알겠나. 주화의 눈에서 순간 굵은 물방울 하나가 내 티더니 이내 바닥으로 떨어져 곱게 퍼지고 있었다. 눈물 무엇을 의미하는 눈물인가. 누구를 위한 눈물인가. 그 이유는 정작 자신도 알지 못했다. 전 당신이 우리 서방님을 해치도록 놔두진 않을 거예요. 흥. 계속 나의 존심을 끌게 만들테냐. 설사 주화 너라도 난 칼에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다. 비켜라. 그는 미간하게 양팔을 움직여 보았다. 하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양팔이 석고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다. 주화의 눈빛이 붉은 빛깔에서 서서히 푸르른 빛깔로 바뀌어져 가는 듯이 보였다. 지는 태양에 더더욱 그녀의 눈빛은 아름다우면서도 폭염적인 마력을 지닌 듯이 보는 이로 하여금 끌어당기고 있었다. 으 허 허 그는 혀를 갑자기 쑥 내밀고는 거셈 숨소리를 쉬기 시작했다. 얼굴은 몹시 고통스러운 듯이 일그러져 가고 두 눈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흰자위가 허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죽음 일부 직전의 순간의 모습이었다. 주 주 화 내 가 그는 마지막 말에 전기력을 다 쏟아 부은 듯 이 간신히 들렸고 주 화의 눈에는 경이로운 반짝임과 눈물이 동시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분명히 마력이었다. 소소와 같은 사람의 숨통을 눈동자의 움직임 하나로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헌데 그 위력은 소소보다 훨씬 뒤지는 것 같았다. 정현석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점점 싸늘하게 굳어져만 가는 듯 했고 쑥 내밀어 진현은 힘을 잃고 개 옆 바닥처럼 축 늘어지고 말았다. 목에는 핏줄이 그득하게 일어서 있었다. 정말 소름이 돋을 듯한 몰골이었다. 19 도법과 사공 주 화는 서서히 마력에 힘을 올려만 가고 잇었다. 그러함과 동시에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은 또 무슨 일인지. 주 화가 거의 육할에 힘을 쏟아 부으려고 할 때였다. 누군가가 가볍게 그녀의 왼쪽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느라 정현석에게 쏟아붓고 있던 마력이 흐트러지고 새로이 노려보는 사람에게 급격하게 쏟아붓어지고 있었다. 남자 그 사람은 그녀의 마력을 고스란히 받았다. 하지만 이내 그 마력은 풀려지고 말았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재현이었다. 주 화 당신은 물러서시오. 그의 말에 어떤 거역 못할 마력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주 화는 한 걸음 물러나 유연에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다가갔다. 언니. 죄송해요. 유연은 이미 주 화가 싸매어준 왼팔의 상처를 매만지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엔 괴롭고 원망서린 표정이 영역이 드러나고 있었다. 주 화는 유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유연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울음을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만 것이었다. 유연은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주 화 동생. 주 화. 곽현주도 주 화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주 화는 더더욱 흘러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더욱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정연석과 사마재현은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만 뜯어보고 있었다. 비록 둘 다가 거리냉색의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본래의 숨은 진짜 얼굴을 알아차리고는 둘 다 탄복해 마지 않았다. 주 화가 저자를 사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구나. 사마재현은 그렇게 생각하며 주 화를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싸움은 피하고 싶었다. 게다가 아직 몸의 상세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잖는가. 두 사람은 주 화의 체면상 서로 선제 공격을 뽑지 못하고 있었고 섣불리 선제 공격하기도 어려운 듯 서로를 주시하고 잊었다. 하지만 둘 다 강한 자존심은 있어 서서히 공격할 기세를 잡는 듯했다. 저렇게 기세등등한 걸 보니 예산놈은 아닌 것 같구나.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주화를 차지해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정연석은 그런 와중에서도 투지의 불꽃을 활활 태우기 시작했다. 금세라도 뛰어들 듯한 태세였다. 그의 눈에 불꽃이라도 일어나는 듯이 번뜩거렸다. 사마재현은 그런 그의 눈을 보면서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더 담담한 표정이었다. 저자의 눈빛을 보니 쉽사리 결판 지을 일이 아닌 듯 하구나. 사마재현은 암암리 내력을 돋구려고 힘을 썼다. 순간 온몸의 대열들이 바늘에 찔리는 듯이 고통스러웠다. 아직 내공을 끌어올릴 수 없다니. 그는 사뭇 긴장되었다. 무인들의 싸움에서 내공은 필수 조건이었다. 아무리 건법이 뛰어나고 장법이 뛰어나더라도 내공이 없으면 그것은 어린애 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던가. 다만 몇몇 경공은 내공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에 불과했다. 아무래도 나의 숨은 내공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정현석을 막뒤 맑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현석은 대뜸 소리쳤다. 내가 어떤 재간을 지닌 줄은 모르겠으나 주화를 대신해 내 너를 죽여 없애버리고 말겠다. 주화가 그 소릴 듣고 끼어들듯이 몸을 일으켰다. 사마재현이 이를 알아챘는지 왼손을 가볍게 들어 오지 말라는 듯한 무언의 말을 보내어 오는 것이었다. 이에 주화는 울분을 억누르며 유영과 함께 78자 정도에 다시 물러났다. 나는 사마재현이라 하오. 귀하의 존성 대명은 어찌 되시오. 그는 공손하게 정현석에게 폭권을 취하며 물었다. 그러자 정현석은 대뜸 대꾸했다. 흥. 거렁뱅이 주제의 이름은 좋구나. 이제부터 사마성을 따지 말고 생마라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하하. 그는 앙천대소하면서 여전히 사마재현에게 뻗은 칼은 거둬들이지 않고 있었다. 사마재현은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자신의 부하를 치밀어 오르게 하려는 수작임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정현석이의 웃음을 뚝 그치고 정색을 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내 이름은 정현석이다. 모두들 천도라고 부르지. 내 놈 같은 애숭이가 어찌 나의 위명을 알겠느냐. 사마재현은 극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그가 천도 정현석이라고 밝히자 그는 사뭇 긴장되었다. 그의 위명은 이미 동방국에서도 알려질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 실제로 보니 그의 위풍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도 정현석을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같이 술이라도 한 잔 권하고 싶습니다만 그럴 자리가 못 되는 것이 아쉽군요. 흥. 내 놈이 내 여자를 아사갔는데 내 어찌 너와 함께 술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 나와 술자리를 함께 하고 싶다면 저승에 가서 먼저 술잔을 비워두고 기다리거라. 사마재현은 자꾸 주화를 들먹이자 화가 치솟기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읽기 시작해 금세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이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오. 함부로 내놓고 거둬갈 것이 아니라 생각하오. 당신이 내 목을 노린다면 나 또한 당신의 목을 노릴 터 종과 부적이 되리라 생각하오. 대단한 자신감이로군. 그렇다면 어디 나의 일도를 감상해 봐라. 정현석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보통 빠른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빠르면 천천히 선을 긋는 듯이 보였을까. 사마재현은 속으로는 겁이 덜컹 났다. 실로 대단한 도법이다. 정말 중원이란 곳은 하늘밖에 하늘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곳인가. 그는 중원 무림생활에 그리 익숙치 않았다. 게다가 중원에 오자마자 그렇게 자 심만만하게 생각했던 음양내공이 송경주에게 흐르는 물을 칼로 베는 듯이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를 입지 않았던가. 정현석의 이처럼 엄청난 도법을 보자 다시 금주눅이 들어 긴장하고 말았다. 그가 이렇게 생각...